반갑습니다. 벌써 47회기를 제가 섬겼는데 회기 끝나면서 제가 쓰러졌습니다. 신장 스탠드를 다 받고 부정맥을 11월 9일까지 해서 2차로 해서 총 3번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 입구까지 갔다가 49회기 기질한 복사를 도와서 조금 더 일하고 와라. 제가 그 앞에까지 갔다가 회복돼서 다시 데려왔습니다. 오프를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위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넘기고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는 것을 잘하는 경험을 드리고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김진왕 부차님 또 저하고도 이렇게 총부로 같이 22회에 송돼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뉴욕에서 경험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만한 부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적이라든가 이런 계획 이런 것도 아주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과 기도 그다음에 어떤 그런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목사의 교계를 생겨주신다고 하니까 기대도 되고 이제 모든 회원들이 49회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돕는다면 이 팬데믹 기간이지만 아름다운 일들을 또 많은 열매가 풍성히 결실이 되리라고 믿어 보이신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49회기 회장님과 일본들에게 경영 박수 한 번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